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내용이 적시가 안 됐다고 하던데 아침에는 안 됐다고 나왔는데 아침에 조선일보가 공소장 내용에 한동훈의 공모가 적시가 됐다 그런데 그 적시된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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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동훈이 막 열심히 KBS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애초에 공모가 없었다 이제 권원유착 공작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짖었더니 거기에 검찰이 화답하듯이 연합뉴스 적시 안 했구나 권원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 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중앙지검이 드디어 여태껏 했던 것이 전부 다 쇼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진짜? 중앙지검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로 적시했다고 알고 하지만 믿을 수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믿을 수 없네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혐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요 미수 혐의 변호사법 위반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누구 입으로도 얘기했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쪽이 아니거든요 저쪽인데도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박지훈 변호사도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떤 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법조 법률가가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법률 사물을 대신 취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처벌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전형적으로 그거잖아요 참염받게 해 줄게 혹은 가족은 기소를 안 다양하게 해 줄게 나한테 넘겨 나한테 정보 넘겨 기자한테는 정보를 넘기는 게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그런 이득을 취하게 해 주면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거 경우에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죠 실제로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그럼요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주 미미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빼박인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강요미수로 갔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좀 어정쩡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검사로 이어가려면 이건 강요죄가 아니라 직권남용 정도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직권남용으로 가든지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죠 사실은 솔직히 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취재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그게 자기 입으로 다 녹취로 간에 또는 다른 문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미통당이 이긴다 이러면서 미통당이 이겼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렇죠 그 얘기 나왔었죠 그걸 보면 적어도 이동재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선거법 위반도 빼고 변호사법 위반도 빼고 한동우가 연관성도 빼고 그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 수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적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보면 조범동 씨 먼저 기소하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를 나중에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끊었거든요 그러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방식도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미흡하네요 이성윤 검사장하고 한동훈 검사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한통속이다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임은정 검사가 임은정 검사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대검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법무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사실은 보면 다 한통속이다 귀족검사들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저도 그러니까요 인사가 법무부 정기인사가 내일 진행되나요? 일단 빠르면 내일 저녁 때 나올 거고요 늦어도 내일이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이번에 보면 저는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갑자기 사표를 했어요 인사를 앞두고 잠깐 법무부 검찰국장이면 검찰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담당자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뭔가 장난질을 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사표를 낼 수가 없죠 발표가 난 다음에 사표를 내면 낼지언정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걸 뭘 말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고 생각이 들거나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 두 번째 지난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특임검사 소동 났었을 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소위 말하는 협상 파트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법무부 쪽이 조남관이었고 진짜? 네 검찰 쪽이 강남일 고검장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서 협의를 해가지고 특임검사안을 만들어서 장관한테 가지고 갔는데 장관이 전화를 받지도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완전 프락처 아니야 그러면 네 바로 고래에서 이번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야 진짜 화난다 이거 우리 아주경제에서 썼어요? 진짜 쓰려고 해요 이제 오늘 단독입니다 김성수 팀이 단독 조남관 법무부 검찰 검찰국장 검찰국장 알고보니 프락치 아니 법무부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하니 이거 어떤 식으로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들었어요 조남관 국정하고 강남일 고검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특임검사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장관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 용주사에 있었죠 네 맞아요 용주사에 있는데 직접 안 받아요 비서가 딱 받아요 네 이러니까 막 열심히 보고를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끊어버립니다 장관이 조남관하고 강남일이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건 어찌 됐어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답도 안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가 안 됐다라고 법무부 장관은 얘기하는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자꾸 물어보고 보고를 하려고 하면 딴 거 물어보고 딴 거 물어보고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애초에 그걸 보고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남관이 포기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전화를 끊을 때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장관이 물었대요 그 얘기는 안 하지 네 안 했습니다 됐어요 라고 하면서 자 우리 이제 내려갈까 라고 하고 내려오셨답니다 그래도 추미애 장관께서 꿰뚫고 있었네요 알고 계셨던 거죠 와우 그러면 우리 쪽의 플라시도 저쪽에 있긴 있구나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용주사를 간 이유가 법무부에 있으면 쳐들어와서 억지를 부를 것 같아서 야 나 나간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무질이 이탈하니까 연가를 내고 나간 거예요 맞습니다 비서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서들도 일단 근무질이 이탈하니까 하나같이 다 연가를 내놓고 따라간 거였어요 이게 뭐 누구는 갑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사실은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누구 때문에 강남일하고 조남관 때문에 피해 있었던 거예요 강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기억에 아삼무삼 하실 텐데요 이 강남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문제적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주강덕 의원한테 내통해서 했던 그렇죠 문자를 넘겨줬던 그 인물로 지목됐던 사람이죠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특임검사로 바꿀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랬더니 이거를 고스란히 주강덕한테 일러받친 놈이 강남일이에요 그렇죠 야 제가 볼 때는 강남일 일찌감치 목이 날라가다 백번은 날라가야 될 놈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근데 그대로 있지 아직도 이 사람도 진짜 알자만 했어요 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주 제네바 대표부의 법무협력관 특수통으로 계속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의원까지 그러니까 갈만한 곳들은 다 갔어요 알자배기로 다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천 바깥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렇죠 이 사람도 소위 말하는 귀족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주인맥이 무섭네 진주인맥 무서워요 진주 고등학교보다 진주 대학호가 더 무서워요 대학호 졸업이더라고 대검의 넘버2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잖아 네 그렇습니다 51살에 차장이 된 걸로는 진짜 빨리 고검장이 된 거죠 고검장급이 된 거니까 대검찰 차장이면 고검장급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51세 51살에 여기 올라갔다는 거는 초고속 승진이라고 봐야 돼요 윤석열 총장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구본선 차장검사거든요 네 구본선 제가 몇 가지 그전에 구본선 차장검사 얘기 좀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본선의 손길이다 구본선의 손길이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요즘에 구본선을 제끼고 이 사람 강남일이 다시 등장한 거야 다시 등장해가지고 조남관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두 가지죠 역시 여전히 윤석열은 자기 중심 윤석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라인이 아닌 구본선은 팽당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라인만 챙기고 자기 라인에 해당하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민주주의냐 올바르게 법치입니까 이게 법치야 이거야말로 사실은 부패의 시작이야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 이게 부정부패의 시작이야 사조직 만드는 거잖아 검찰 내 사조직 만든 거 아니야 윤석열 사단 그래놓고 사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챙겨주는 이런 게 이런 게 민주주의냐 검사장 회의 여는 것도 열려면 한꺼번에 열지 따로따로 열어요 자기 사람 해가지고 거기서 목소리 키운 사람들 다 윤석열 사람이라더라 이번에 한동훈 여기 공범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 난리 떨었던 사람들 그 애들도 다 윤석열 사람이더라 맞아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검찰이 윤석열 마음대로 돌아가고 윤석열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돌리고 수사 결과까지 자지우지하고 있으면 이게 검찰이냐 깡패지 이게 검찰 문고리 사건이라고 해야 돼 야 기자들 왜 그렇게 쓰지 않니 정확한 워딩이야 이게 검찰 문고리 사건 한동훈 이동재의 검언 이 공작 사건은 실제로는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문고리들이 버린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왜 얘기를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